1. 슬랭노프 비상정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저속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펜터그래프식은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볼 수 없다. 3. 유입 완충기의 적용 중량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2. 최대 적용 중량 카자중 플러스 적재하중 4.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체인은 최소 몇 가닥 이상 이어야 하는가? 2. 5.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트랙션 능력을 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3. 레일의 진직도 6. 속도에 의한 분류 중 옳지 않은 것은? 4. 60. 저속 7점 정전 시의 카네 예비 조명 장치가 필요 없는 엘리베이터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4. 자동차형 엘리베이터 8점 그림과 같은 속도 제하 회로도에서 1, 2, 3에 해당되는 것은? 4.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유도 전동기 9점 유압식 승강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스크릿이 10점 정격 속도가 240인 엘리베이터의 조속기 과속 스위치의 작동 속도는? 2. 정격 속도의 1.3배 이하 11. 다음 중 로프식 일반 승기금 엘리베이터의 주로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와이어로프는 18S, 2종, 보통 제트 꼬임 12점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공호수의 안전율은 얼마인가? 4. 10. 13점 전망형 엘리베이터의 카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가 아닌 것은? 4. 복층유리 14점, 급제동 신화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르레 로프 이탈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도르레는? 3. 기계실 고정 도르레 15점 카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상, 최하층의 감속 정지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4. 리미트 스위치 16점 난간 폭이 1200인 에스컬레이터의 층고가 5100인 경우 적재하중은 약 몇인가? 2.440 17점 엘리베이터의 카속도가 정격 속도보다 빠를 때 제일 먼저 작동되는 안전장치는? 4. 조속기 과속 스위치 18점 도르레의 마무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2. 접촉압력을 줄이고 경도를 낮춘다. 19점 수평보행기의 경사도는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32. 20점 아래의 주차장치 중 평균 입출고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3. 승강기식 21점 다음 내용에서 안에 기준으로 오른 것은? 21.2, 200 22점 조명전원 인입선 굵기 계산식으로 오른 것은? R 전선 개수, L 전설로의 길이, IL 한 대당 조명용 회로전 전류, E 조명용 전원전화, 허용 전압 강화율, K 전압 강화 개수, N 23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와 일반 종단 정지 장치는 동시에 작동되어야 한다. 24점 베어링 메탈 재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3축보다 단단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5점 균형 추용 레일에 내진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중간 빔을 설치한다. 26점 직류 엘리베이터에서 가속 전류에 대한 변압기의 허용 전압 강화율은 최대 몇 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24. 27점 기계실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출입문은 폭 0.6 이상, 높이 2 이상의 금속제 문이어야 하며 기계실 내부로 완전히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28점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완충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카드와 균형 추해 주행무 하부 끝에 설치한다. 29점 와이어로프의 구조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스트레이너 30점 가이드레일의 치수 결정에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2. 가이드 슈 31점 엘리베이터 카틀 및 카바닥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카바닥과 카틀의 구조부재의 경사진 플렌지에 사용되는 너트는 스프링 와셔에 얹혀야 한다. 32점 카 상부체대나 균형 추해 주로 사용하는 주로프 끝부분의 로프 단말 처리 방식이 아닌 것은? 1로프 1가닥 마다 카 상부체대나 균형 추해 로프를 용접하는 방식 33점 공급 주파수가 62고 극수가 6극인 동기 전동기의 회전수는 몇인가? 5. 34점 엘리베이터의 안전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외함이 ip4x 이상의 보호등급인 경우에는 전격전련전압이 500부 이상이어야 한다. 35점 그린과 같은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막대에 작용하는 힘 F는 브레이크 드럼과 브레이크 블록 사이의 마찰 개수이다. 3. 36점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작동위의 압력맥동을 흡수하여 진동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3. 4일엔서 37.5분간 수송능력 280명, 5분간 전교통 수요가 2800명일 경우 필요한 엘리베이터 대수는? 20. 38점 일반적인 승계급 엘리베이터의 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카대부의 유효 높이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39점 그린은 전동기 제어 회로의 일부이다. A, B, C 스위치 동작으로 오른 것은? 1A 전동기 기동, B 전동기 정지, C 전동기 촌동 운전 40점 전격속도가 90, 승강행정이 42고 부가시간이 78초인 17인승 엘리베이터의 일주시간은 얼마인가? 331.3초 41점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푸아즈라 하는데 1포아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류막 두께, 판의 면적 1, 2판의 속도 1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이 1다인 경우 42.6압회로에서 유체의 속도가 압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압력 손실도 증가한다. 43점 너트의 풀륨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캠 너트 44점 용해된 금속을 금형의 고압으로 주입하여 주물을 만드는 주조법은? 3. 다이캐스팅법 45점 길이 L인 단순부의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최대 굽힌 모멘트는? 2.P L4 46.2개의 금속편 끝을 각각 용용점 근처까지 가열한 후 양끝을 접촉시키고 축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면 용적은? 4. 앞접 47점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으로 히프리온소를 첨가하여 고온강도의 저하를 감소시킨 것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REM계 48점 그림과 같은 스프링 장치에서 스프링 상수가 1시벤, 2시벤일 때 무게 W에 의하여 위쪽 스프링의 길이는 이 늘어나고 아래쪽에 스프링은 이 압축되었다면 추위 무게는 약 몇 엔인가? 4. 6049점 그림에서 강판의 두께는 10, 펀치의 직경은 22고 펀치가 누르는 힘을 12라 할 때 강판에 발생하는 전다능력은 약 몇 엔인가? 1. 15.9 50점 강을 담금질할 때 담금질액 중 물은 몇 이상이 되면 냉각효과가 크게 변하는가? 2. 40 51. 유성형 내면현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외면현삭보다 숫돌의 마모가 적다 52. 핸드탭으로 나사 가공을 할 경우 최종으로 사용하는 탭은? 3. 3번 탭 53. 아크 용접시 용접 전류가 아주 낮을 때 생기는 결함이 아닌 것은? 1. 언더컷 54. 양단을 완전히 고정한 형의 구리봉 온도를 50으로 높였을 때 봉의 내부에 생기는 압축흥력은 약 몇 엔인가? 3. 7.28 55. 유압펌프의 입구와 출구에서 진공계 또는 압력계의 지침이 크게 흔들리고 송출량이 급변하는 현상은? 2. 서징현상 56. 나사의 끝을 침탄 처리한 작은 나사로서 주로 얇은 판의 연결을 사용하며 암나사를 만들지 않고 들일 구멍에 끼워 암나사를 내면서 조여지는 나사는? 3. 탭핑나사 57. 유압기계에서 작동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압축성이 클 것 58. 고속도강의 대표적인 재료는 18-4-1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재료의 표준 조성으로 오른 것은 1W-V 59. 기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스퍼기어는 교차되는 2축 간의 운동을 전달하는 원뿌령의 기어 60점 비틀림을 받는 원형 축에서 축의 지름을 비틀림 모멘트를 틀라고 할 때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식은? 2. 61점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의 기계적 변이를 제어량으로 해서 목표 값의 의미의 변화에 추종하도록 구성된 제어계는? 4. 추종 제어 62점 다음 블록선도 중 안전한계는? 2. 63점 자동 제어계의 출력 신호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제어량 64점의 특성 방정식근은? 2, 2-3 65점 다음 중 압력을 변이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오른 것은 1 다이어프램 66점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불량이 아닌 것은? 3. 회전수 측정 67점 회로망에서 이미의 접속점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라는 법칙은 무엇인가? 3. 히르히오프의 법칙 68점 진공 중에서 크기가 10-3인 두 전화가 10거리에 있을 때 그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인가? 1, 90 69.229이, 이후에 전열기에서 전열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소비전력은 늘리기 전에 전력에 비해 몇 배로 변화하는가? 2, 0.5 70점 다음 블록선도에서 틀린 식은? 2. 71점 페로프 제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제어 장치의 운전, 수리에 편리하다 72점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입력 예산 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단위 비례적분 신호 73점 피드백 제어로서 서보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4. 선박에 자동 좋다 74점 그린과 같은 회로에서 R4 XL8호의 RLC 직렬회로의 인식뒤의 교류를 가할 때의 용량성 미액턴스에 걸리는 전화둔 3. 20 75점 제어 동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미분 동작 미분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조작부를 제어하는 것 76.223상 4극 60인 3상 유도전동기가 전격전압 전격주파수에서 최대 회전력을 내는 슬립은 16이다 250머 사용할 때 최대 회전력 발생 슬립은? 39.4 77.0률 80의 부하의 유효 전력이 40이면, 무효 전력은 몇인가? 4. 3078점 제어기기 중 전기식 조작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I기 동작이 간단히 실현된다 79.0률가 다른 금속으로 폐회로를 만들어 두 접속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은? 3. 재배 효과 80.3상 4선식 불평형 부하의 경우 단상전력계로 전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몇 대의 단상전력계가 필요한가? 2. 3